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희들 앞으로 오시고요. 절대 키디미 앞으로 오는 거 아니고요. 뒤에 우리 사이사이에 장미들 서주시고요. 백장미들. 이렇게 남자한테 빠질게 잠깐만. 이렇게 여자 분들 먼저 사이사이로 3,2,3,4니까 오른쪽부터 갈게요.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살짝 대각선으로 오른쪽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쁘게 웃어주세요. 1열로 쓸까요? 1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키때문에 조절했다가. 네. 조금만 밀착. 네. 오른쪽 먼저. 가도록 할게요. 네. 포즈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 다양하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보면서 활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있고 장미를 이쪽으로 빠지시고요. 우리 홍사장하고 도운 들어갈게요. 그리고 영희는 붙으세요. 네. 그렇게. 이렇게. 승현 씨 쪽으로 오시고. 여기 거기 계시고. 도운 그쪽 오른쪽 갈게요. 하이. 오케이. 더 보길까요? 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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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인샷으로 갈까요? 개인샷 한번 갈까요? 어떻게 가실까요? 저희가 준비된 건 이제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개인샷 한번씩 갈게요. 네. 개인샷. 예슬님. 강예슬 양부터 오시고요. 히즈님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즈님 양 이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자 예술양 갈게요 네 우리 강예술양부터 예술양 가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예술양 네 하트 네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네 마이크 저한테 주세요 네 정면생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가는 걸로 했으니까 오른쪽 한번만 더 바라봐주시면 마이크 없는 걸로 한번만 조금만 더 찍을게요 네 아우 좋네요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양 네 하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당영양 오셔서 개인샷 한번 찍는 시간 정당영양 오른쪽 보고 먼저 환하게 미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 보조개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보조개 많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보고 또 환하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영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왜 김희진양 네 오른쪽 먼저 바라봐주시고 네 하트 부풍이 너무 크니까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2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1 2 1 2 왼쪽 바라봐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진양 네 김희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네 네 아 네네 아유 얘기도 바라봐요 오른쪽 먼저 보고 네 아 좋습니다 1 2 3 네 네 정면보고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트 크게 한 번만 그려주시면 네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요 조금 아유 좋습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 소비야 아유 좋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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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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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고 네 네 오른쪽 보고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네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고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포즈를 조금 다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먹어도 먹어도 계속 알아서 살이 빠지고 있는 네 다이어트 한다고 오해받고 있어요 네 아내가 다이어트 네 네 왼쪽 보고 한번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고 다음 우리 네 하유미양 하유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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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dom 재미없습니다 네 네 네 정면 불담으로 조명하셨습니다 네 정 Eventually 손그리를 부탁해요 드디어 예 ing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정가은님 모델 워킹으로 오른쪽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선생님 몸매가 너무 좋으시다고 뒤에서 들리듯 말듯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마네킹 몸매다. 네 전혀 감정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보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홍경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또 트로트 쇼 뮤지컬을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낌없는 조언을 또 주시고 있는 멋진 선배님이십니다. 네 정면 보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봉 네 네 나봉 혹시 내게 안할 포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네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직합니다. 네 선수 어깨를 떠난지 오래됐기 때문에 포즈가 굉장히 단촐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경사죠? 요즘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네 아버님이 돌을 더 많이 번다는 소문이 있는데 본인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트도 명상이나 세까지 사진찍을 시간을 좀 줘야 되세요. 시간은 좋겠습니다. 이번엔 왼쪽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네 이제 의장 갈게요. 한 카트 집중해서 받으시려고 홍로끼님 오른쪽으로 또 한 카트 예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개그계의 또 개그계의 시조새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네 머리 치워 머리 머리 치워 머리 앞쪽 고개 치워 네 뭐 이제 지겨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자 좀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